달려드는 사람을 불나방이라고 하잖아요. 그런데 우리 연기몬도 연기에 있어서는 한 마리의 불나방이 되고 싶다고 하더라고요. 네, 맞아요. 저는 연기할 때 살아있음을 느껴요. 뭐예요? 지금도 연기하는 거예요? 네, 지금도 연기해요. 대단해요. 뭐 보여줄 거 있어요, 혹시? 제가 사투리 연기 일가결 있잖아요. 사투리 연기 보여드릴게요. 네, 알겠습니다. 기대되세요. 큐! 누구인가? 누가 지금 나한테 힌트를 안 줬어? 누가 지금 나한테 힌트를 안 줬는 것 말인가? 경상도 버전입니다. 네, 네. 누가 나한테 힌트를 안 줬는데 전라도 버전입니다. 네? 그 식이 하네. 잘한다. 오, 잘한다. 틀린다. 감동받아, 틀린다. 사람 있네. 오, 좋았어요. 우리가 지금 이렇게 다 웃고 떠들고 있을 때 약간 표정이 어두운 친구가 한 명 있었거든요. 네, 네, 네. 저도 꿈이 배우거든요. 네, 네. 저는 분노 연기를 제일 잘해요. 분노 연기! 어려운데 분노 연기. 네, 한번 보여줄 수 있어요? SBS 펜트하우스라는 드라마에 나온 대사인데요. 드라마는 안 봤어도 김수현 배우 연기는 몇 번 봤거든요. 그럼 잘 봐주세요. 네? 띄우! 오윤희. 오윤희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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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! 어떻게 해? 우와! 와, passive turning, 무단 좀 잘못한 줄 알았어요